신흥 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원앤초 마운드를 때렸고 이 타구 아냐! 건너가지 못하는데 일로 길게! 전율이 느껴집니다. 환상적인 엔딩! 완벽한 수비로! 겸 히어로즈가 이 치열했던 한 점차 승부를, 그 리드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. 이야,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, 아, 김혜승 선수의 수비 능력, 이야, 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이런 수비가 나오죠?